치킨 먹자 이렇게 봐 이렇게 치킨 아 오늘은 또 치킨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칸준이 전선을 먹어 아 상추를 다 싸서 맛있어 맛있어 아 아 창터 창터 양념 치킨 이거는 그냥 양념 말고 다 먹었어 으 아 천천히 먹어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맛있어? 응? 갓 맛있어? 갓 맛있어? 맛있어? 갓 맛있어? 맛있어? 진짜 맛있네 팔약바닥하고 싸워서 먹어야지 싸워서 먹으니까 아주 맛있네 맛있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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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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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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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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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